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 7시 뉴스입니다. 오늘은 푸르밀 관련 속보로 시작합니다.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사업 총료를 철회했습니다. 직원 30%를 줄이는 대신 사업은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. 차질을 빚어왔던 영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먼저 조선호 기자입니다. 푸르밀은 지난달 17일 임실공장 직원 150여 명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에게 정리 해고를 통보했습니다. 적자가 쌓여 오는 30일 사업을 종료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노조가 반발하자 사측은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며 조건으로 직원 50%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. 하지만 노조는 규모를 30%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한 달 가까이 대립하다 결국 사측이 노조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푸르밀은 사업 종료를 철회하고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구조조정은 희망 퇴직 방식으로 진행하고 5달에서 7달치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전 직원이 다시 으쌰으쌰해서 다시 해보자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상도 그게 안 되잖아요.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고. 다만 영업 정상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. 사업 종료 선언 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유 등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대형마트 등 주요 거래처도 끊겼기 때문입니다. 또 우유 소비가 줄고 있어 사업 다각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.